마산가복불의 연주 마산가복불의 연주 마산가복불의 연주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전주에서 오신 하모니카 정하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위치와서 연습하시고 감사합니다 김혜팀 부산에서 오신 대리실에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출연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이 또 계셔요 우리 남재현 선생님 남재현 선생님 후배라고 하시는데 우리 김정석 박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오셨고요 일명 김정은 형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라고 했어요 김정은 형님 좀 잘 따박거리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죄송하고요 연주자가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바됐습니다